안녕하세요. 와우고시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훈입니다. 우리 조리직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려고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우선 조리직 작년 경상남도 한국사 합격자들은 한국사를 85점 맞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시험은 교육행정직 시험이었죠. 교육행정직 시험은 거의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계로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85점을 맞았던 학생들이 거의 일행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일행 학생들과 거의 동급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점수가 못 나올 점수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상대평가가 되겠죠. 상대평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죠. 이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것은 예컨대 어때요. 50점, 60점만 넘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남보다 더 하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이 교육행이 지방직이랑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는데 이 시험을 보지 않고 따로 조리직만 출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샘은 여러분들이 지방직 보는 날 같이 보니까 아마 지방직이나 교행처럼 일반 행정직 수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리직을 따로 보니까 수준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험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말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말고사는 얇은 요약서 같은 거 암기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입니다. 따라서 일정 정도 난이도를 갖춰야 되고 또 그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리직이 따로 본다고 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과정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가 소중한 건 쉽게 얻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추천하자면 우선 기본 이론 반이죠. 기본 이론 반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두세 번은 돌려봐야 됩니다. 한 번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으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한 방에 달려가지 말고 시간을 들이면서 두세 번은 꼭 보십시오. 동영상을 빠르게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추문제. 기추문제. 그래서 지피지기죠. 지피지기. 지피지기. 기추문제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선생님이 테마별로 대략 문제를 한 600문제 정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만 풀어도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추문제를 무한 반복하세요. 아마 이 정도 하신다면 틀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하나 만약에 추천해 드린다면 단원별 문제풀이 있죠.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좀 어렵게 한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를 완벽하게 했을 때 지피지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지피지기가 완벽하다.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들은 단원별 문제풀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직과 조리직 대비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일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런데 할 양이 많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너무 아주 조그만 시간을 들여서 성과를 얻고 싶은데 세상에 여러분들 조금 시간 드리고 많은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 법칙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조리직이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거의 95점. 그 정도 맞아 합격할 정도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하나라도 실수하게 된다면 불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제시해 진 대로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